훈탈 훈탈 아니 이거 대박 이것 봐 반말 모드 같은 거에 한 적 있어요? 하시는데 저희 반말 모드는 반말 모드? 갑자기 여자애미야? 안돼 나 못해 나는 근데 그런 거 재밌어 근데 언니가 막내가 되잖아요 혜린이가 왕이 되는데요 혜린이가 언니야? 혜린언니 다들 나를 언니라 부르지 혜린언니 무서워 혜린언니 무서워 무서워하지마 혜린언니 너무 멋있어요 혜린언니 무서워 혜린언니 춤 잘 춘다 혜린언니 춤 잘 춘다 똥이해 혜린아 그거 해주라 유연언니랑 처음 만난 상황이야 맞아 퍼스트연기 해줘 자 가수야 문까지 여는 내가 문을 여는 언니 소심하게 들어와야해요 안녕하세요 난 약간 좀 껄렁해 아 저기서 못하는거야? 우리는 관전자 모두 하고있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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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최영선이 네 얘기해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를 안하세요 네 처음이신 뭐라고요? 김유연입니다 알아요 이미 티저 떴잖아요 싸우자는거죠?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선배님이라고 제가 비록 할 줄 아는건 없지만 아 뭐 할 줄 아세요? 저는 아 아 아 잘하시네요 선배님은 뭐 잘하세요? 저는 요리 잘해요 요리요? 네 요리밖에 못해요? 우와 저기 이거 후배님이에요 안돼요 잘 맞추지 마 언니 후배님 후배님 해리님 해리님 전 요리 잘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멤버들 밥 대주죠 아 저는 밥 안먹어요 아 그래요? 네 위모를 유지하시니까 저는 답이 없어요 저는 답이 없어요 어 이거 맞추기지?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지? 이게 뭐야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건가 원래 이 상황이 혜린이랑 유현언니 처음 왔을 때 그렸던 상황인데 혜린이 처음에 유현언니 왔을 때 안녕하세요 이랬었잖아요 제가 왜 안 했냐면요 그게 있어요 첫 이미지인데 아 나도 첫 이미지 좋아야지 예쁜데 귀여워 좋아야지